실제 발사할 때 보면 화염이 거의 발사체 크기보다 더 커요. 그런 거 보면 진짜 멋있다. 어릴 때 꿈꿔왔던 임무 통제실에서 어떻게 보면 임무를 한 건데 실감도 아직도 안 나고 여전히 설레고. 기억나세요? 기억나죠. 지금 1차 발사인가요? 위성 덮개라고 하는데 그게 한쪽이 분리가 안 돼서 실패를 했었습니다. 그때 저는 발사 3일 전에 나로우 우주센터에 방문을 하게 됐고 전시해 놓은 나로우 모형이나 아니면 안에서는 개발품 이런 걸 봤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이런 우주 개발을 하는구나 굉장히 들떠있고 이 차가 2010년이었고 2013년에 제가 군복무 중이었는데 그때도 잠깐 쉬는 시간에 인터넷 컴퓨터 켜가지고 생방송으로 또 봤던 기억도 납니다. 많이 이렇지. 그렇죠. 이거 엄청난 이벤트인데 봐야죠. 지금조차도 실력감이 잘 안 나을 때도 있어요. 워낙에 어릴 때부터 동경하던 그런 기관이었어서 합격했을 때도 그때 막 소리 지르고 그랬었거든요. 내가 이 업무를 하고 있다는 게 안 믿기기도 하고 통제실에 되게 많은 인원이 들어가지가 않잖아요. 운이 좋았다고 생각을 하고 초조한 시간들과 굉장히 정적인 시간들이 많이 흘러요. 거기서는 1차 때는 워낙에 개인적으로 막 설레고 들뜨고 이런 감정이었는데 2차는 좀 차분하게 성공할 때까지 좀 지켜보자 이런... 5... 4... 3... 2... 엔진 점화 아직도 떨리죠. 카운트다운부터는 말도 못하게 떨리고 실제로 발사하고 이륙하고 올라가는 게 전광판이 엄청 크게 보여요. 막 빨간색으로 막 다 바뀌거든요. 그런 거에 굉장히 압도당하기도 하고 저도 몰랐는데 다른 연구원분이 제 마이크 통해서 제가 그런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말을... 막 아 가자 가자 이런 식으로 말을 썼던 것 같아요. Q. 나 그동안 뭐함? 지구식량 축냄? Q. 나 그동안 뭐함? 지구식량 축냄? Q. 나 그동안 뭐함? 지구식량 축냄? 저도 같이 지구식량을 축냄고 있는 건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Q. 누군가는 돈 낭비라고 비웃을 때 Q. 누군가에게는 이정표가 되어주었구나? Q. 꿈을 꾸던 존재에서 이제는 꿈을 쏘아올리는 존재가 되었구나? Q. 영광에 있는 꿈을 믿다는 건 아셨어요? 사실 저도 찾아봐요. 하하하하 그래서 이미 다 봤던 거예요. Q. 꿈을 쏘아올리는 존재가 되었구나? 이런 반응이 굉장히 기분 좋더라고요. Q. 13년 만에 연구원 된 거 보면 영감을 받아 꿈을 정한 게 아니라 진로를 일찌감치 정한 고등학생이 나로우 발사를 보러 갔던 거 아닐까 싶긴 하지만 Q. 당시에 목격 자체가 원동력이 되었을지도... 네, 맞습니다. 다른 걸 꿈꾸다가 나로우를 보고 아, 난 이걸 해야겠다! 라고 하기보다 조금 조금씩 그냥 항공우주 분야에 대한 관심과 어떤 열정을 키워오는 어떤 그런 계기로 삼았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2, 3학년 때부터 더 항공우주 쪽에 대한 관심이 더 커졌던 것 같아요. 그때 글라이더 날리기 대회에 나갈 게 생각이 나고 그때 막 제가 처음 만든 게 이렇게 날아가는 날아다니는 항공기대나 이런 거 볼 때마다 막 올려다보고 제 항공사를 세워야겠다 약간 이런 추상적인 꿈을 막 꾸기도 하고 항공우주공학과를 이제 저는 진학을 하게 됐는데 그 전에 사실 초등학교 때부터 저는 조종사를 하고 싶어가지고 고등학교 3학년 때 이제 공무사관학교 지원을 했어요. 지원을 했는데 떨어져가지고 굉장히 우울하더라고요. 그럼 이제 난 뭘 해야 될까 여전히 항공우주가 좋고 하다 보니까 항공우주 쪽에 조금이라도 기여라도 할 수 있으면 하자라고 해서 화학이나 생물 이런 쪽이 점수가 높았고 물리는 제가 좀 안 좋았어요. 근데 이제 항공우주공학과는 물리가 다잖아요. 좀 헷갈리는 것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고등학교 것부터 다시 했습니다. 1학년 때까지가 고통이 나날이었고 근데 계속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점수도 좀 나와주면 동기부여도 되고 그렇잖아요. 동기부여도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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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멋있더라고요. 그만한 고생을 했기 때문에 이런 감정표현이 가능한 건데 저도 나중에 울 수 있는 사람이 돼야겠다. 나로 전에 개발을 해 보셨던 선배 연구진들이 대부분인데 거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들이랑 다름없기 때문에 인정한 존경심과 경애감이 생깁니다. 동기부여도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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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미있고 물론 어려운 분야예요. 모르는 거 나오거나 그럴 때는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하는 생각도 들고 힘들기도 한데 계속 그냥 관심을 꾸준히 이어나가는 게 이런 업무를 하는데 원동력이 되는 것 같습니다. 나로우를 보고 굉장히 꿈을 더 크게 키우는 계기가 됐던 것처럼 누리호 발사를 보고 꿈을 키워나갈 어린이분들의 어떤 열정 굉장히 응원을 해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이번 영상을 만든 PD가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스브스뉴스의 다른 영상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